신상이 나왔어요. 복숭아 젤리. 조그마한 이파리가 날. 식감이 치구 젤리처럼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폭신폭신해요. 사과 젤리. 차가워. 우와 진짜 사과 냄새. 복숭아는 폭신폭신하고 사과는 쫄깃쫄깃해요. 개인적으로 사과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탈퇴. 취밥 주스 같아요. 우와. 복숭아 젤랑은 모양이 분어 같아요. 불에. 횡수! 완전 컵바속촉. 풍 젤리. 콜라맛. 우와. 콜라 불향식품 냄새. 쇳깔하니 귀엽네. 미안하다. 뭐지? 불향식품 콜라맛이에요. 오마이갓. 나쁘지는 않은 보사먹을만에는 차근을 마시고 잘먹었습니다! 안녕~~